이럴 게 있어. 초보소 입었어. 이럴 게 어딘데? 조용 조용. 조용. 이에. 아니 이거 대기. 이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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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제가 관계약을 니가 이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. 니가 옛날에 또 안 좋았어. 지금 사무국장님이 그 회원식 준비를 바빠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회를 좀 하겠습니다. 그러지. 몇 년 만에 한 5, 6 년 만에 치고 오는 양에서 들었습니다. 구미바라톤 클럽이 창립되고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 결혼식을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또 회원 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또 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. 하여튼 뭐 다음 주 22일 날 12시 30분에 도량 성장에서 합니다. 또 다른 애식장보다 성장에서 또 하면 분위기 자체도 저거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또 성장에서 이런 데에서 또 한 번 또 결혼식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다른 또 또 특별한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제 회원 여러분들 좀 바쁘지만은 13시 30분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. 오늘 기복임 사장님 오늘 아침 봉사를 하시는데 뭐 지금 저쪽에 가서 식당에 가서 저쪽 간주를 가서 계획만 계십니다.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. 일단 식사하면서 그거는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연주에 30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. 그러고 뭐 지금 뭐 영덕 쪽에 뭐 많이 개인적으로 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 단체로 언제 한 번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뭐 차량은 그쪽에서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더라도 같이 이렇게 홈페이지 한 번 개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뭐 많이 참석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여튼 사전 찍겠습니다. 날짜가 6월 13일까지 접수합니다. 자 찍겠습니다. 자 하트 하겠습니다. 잘 쓰실게요. 하트 수고하셨습니다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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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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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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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박사님 회장님이 대표를 해가지고 감사히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잔 다쳐주십시오 오늘 우리 맛있는 아침을 제공해 주신 우리 꼴생 사장님한테 안 계시지만 감사를 드리고 저도 건강한 오후이 되시고 행복한 오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오후을 오늘 정신 때까지 힘이 좋아가지고 거치는데 힘을 막 또 한 번 잡아 봐 아 이거 안 돼? 아 이거 안 돼? 아 씨 강아지 못해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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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 한번 잡아봐. 손 한번 잡아봐. 손 한번 잡아봐. 손 한번 잡아봐. 많이 잡았어. 지금 많이 남았어. 옛날에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야 안 되네. 딱 좋아야 되지. 빨리 우리 건강 두드리라. 옛날 추억하고. 맛있다. 자 오늘 아침 봉사하는 김옥인 사단이 한마디 듣고 다 아는게 뭐라. 다 아는게 뭐라. 이쁜 얼굴 한번 보라 이거지. 나하고 썼다가 울리나. 고맙습니다. 맛있게 그냥 드세요. 이 좋은 날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밖에서 식사하는게 제가 좋아서 그냥 한 번 하는거에요. 별다른 뜻은 없구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많이 드세요. 인자의 박수처. 감사합니다. 야 근처를 나가.